CTS 스마트 교육재단 에듀TV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. 협약식에서 조영달 서울대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의 우수한 모형과 함께 도덕성 등 다양한 소양이 길러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감경철 CTS 스마트 교육재단 에듀TV 이사장은 교육기관과 방송이 협력해 우수 콘텐츠를 만들 때 양기관은 물론 국가적인 기여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양기관은 교육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과 평생교육과정 방송 강좌 운영, 평생교육과정 콘텐츠 제작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